안녕하세요. 선생님과 친구입니다. 오늘은 딱지 갖고 올 건데요. 불사지 딱지인데 오늘은 어떻게 딱지 갈 거냐면 봐봐요. 방어할 때는 얘랑 얘로 공격할 때는 이 거대한 얘랑 또 거대한 얘로 하겠습니다. 봐봐요. 방어할 때는 얘들 공격할 때는 얘들 알죠? 준비기 시작 제일 먼저 이거 좀 약한 얘로 불어! 아 기다봐요? 아 기다봐요? 아니 한 번 코지라고? 네 와 아 기다봐요 그러면 옛 황금색깔이 먼저 공격하도록 먼저 메카 크로우로 공격 안 통한다고 오케 막았죠? 이제 상어를 해온 와 좀 너무 센데 틱타크로우 오케 땄습니다 빠이 그 다음은 틱틱틱틱틱틱틱틱틱틱틱틱틱틱 오 닦고 아 기다봐요 황금이 먼저 하는거지 먼저 탁크로 한 번 코 이제 로봇 스파이크 좀 강한 이에요 로봇 스파이크 역시 안 통하죠 두명중에 탁 오케 상어를 해온 네 또 뒷면 땄습니다 네 스파이크 땄고요 이제 또 스파이크 나옵니다 아 와 못닦고 네 네 메카보 못닦고 과연 이번에 아 아 이거 아쉽네 네 메카보 따졌고요 뭐 닦고요 뒷면 나왔어요 이제 상어레옹이 땄습니다 네 대박이네 이제 상어레옹이 땋아야 됩니다 땄고요 먼저 이렇게 공격해야지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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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력이 너무 센데 뒷면 뒷면 죽음이 아이고 아쉽네 사과 뭐야 미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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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내 후라이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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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기로 할래요 후라이팬 있습니다 네 후라이팬 없으니까 끝이 안나네 지금 상호래원이 상호래원 어? 후라이팬 어떡하지? 과연 따졌습니다 메이크업 보호 사망 빠빠이 내만놓은 파이비트 왜? 파이비트도 좋습니다 요요 이렇게 진우군요 어? 콩콩했어 엄마 찍었어? 엄마 안나왔어 하지마 네 네 우리 엄마가 맞네요 네요 딱지 치면 안된대요 우유 딱지 안치겠고요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요 체력이랑 이런게 있는데 네 메카 크로우 대 상호래원으로 하겠습니다 상호래원부터 공격합니다 상호래원부터 공격 갑니다 상호래원 공격력 삼천 이것까지 계산하면 어려운데 삼천 네 삼천 깎였어요 응 너무 길어봐 길어봐 뭔가가 심심한데 심심한데 심심하네요 뭐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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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딩 메카 크로우 여러분들은 메카 크로우가 좋아요? 상호래원이 좋아요? 저는 상호래원 갖고싶어요 상호래원 상호래원 틱의 노래를 불러보죠 띡띡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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럭 부럭 하필 부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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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필 부럭 부럭 하필 부럭 부럭 재미없네요 네 우리 공룡 저거 엄청 힘들게 만들었죠 공룡인데요 나는 야공룡 나는 야공룡 나는 야공룡 나는 야공룡 공룡 공룡이 달팽이도 오겠.. 달팽이도 데려가고 계세요 달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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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룡 악룡 달팽이 달팽이 목이 짧다 달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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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이 분리됐어 안돼 달팽이를 구해야돼 달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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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숭이였습니다 달팽이 움직이는걸 보여주죠 달팽이 움직여 너무 느려 이불 이불이어서 안 움직여 그냥 그냥 여기 너무 느려요 이것보다 더 느려 이것보다 더 느리게 이것보다 더 느리게 이것보다 더 느리게 만들 만들 저 어떻게 더 느리게 아 이렇게 이렇게 하면 엄청 느려져요 문지는거 보여요? 문지는거 보여요? 왜 이렇게 느려 왜 이렇게 느려 네 오늘은 오늘은 딱지 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달팽이도 소개해주고 그 다음에 공룡도 소개해주고 그 다음에 달팽이도 부셔보았고요 근데 오늘은 재밌게 놀아봤는데 어떻게 나오지 해주시나요? 그럼 다음에 바이